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오랜만에 농장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간 하모니카 연주를 좀 하려고 조금 비아봤습니다. 이 하모니카 연주 제가 악기 하나는 한번 달아볼까 싶어서 한 며칠 시작을 했는데 그간 연습했는거 우리 농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조만 해봐드리겠습니다. 조금 어설프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연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주 한 번씩 해드리려고 연습했습니다. 자 한국조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하모니카 연주 이 하모니카 연주 이 하모니카 연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비록 좀 어설프지만 조금 더 연습해서 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